제 게임을 만드는 것도 명령하기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무지성으로 문제를 읽고 알고리즘 돌리고 반복 시도하는 것만으로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 AI에서 최근 공개한 코딩하는 인공지능 모델 코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 코딩하는 인공지능 코파일럿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코파일럿에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모델 이름이 바로 코덱스입니다 이번에 오픈 AI에서 8월 11일 이례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발전된 성능의 코덱스 모델에 대한 시연 행사가 있었는데요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직접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시연 장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say hello world 라고 입력하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hello world 라는 글자가 출력됩니다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기 say it with empathy 라고 하니까 it 이라는 걸 이전에 명령한 hello world 를 말한 거를 알아듣고 with empathy 를 붙여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now say it five times 라고 그것을 다섯 번 말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다섯 번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기한데요 이번에는 make a 웹페이지 웹페이지를 만들어라 that says our message 우리의 메시지를 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and save it to a file 파일로 저장해라 라고 했더니 코드에서 index.html 웹페이지를 만들고 이전 메시지를 담아서 저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ur 메시지를 이전 메시지 save it to a file 웹페이지를 쓰니까 html 파일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start up python 웹서버 to serve the page 그 페이지를 서빙할 수 있는 파이썬 웹서버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 이렇게 포트 8000번을 열고 http 서버를 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000번 포트로 접속하니까 hello world with empathy 라는 것이 띄워진 웹페이지까지 접속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심지어 이런 것도 됩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register your email 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주소로 들어가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열어두고 제가 이메일을 입력해뒀더니 이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렇게 look up the current bitcoin price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가져와서 변수에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메일 보낼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해주고 now send everyone on email telling them hello world and the current bitcoin 이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니까 코드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조회해서 이메일을 쏘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알아서 실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메일을 등록해놓고 기다려왔는데 이 오픈 AI 코덱스에서 이렇게 hello world랑 current bitcoin price에서 비트코인 가격까지 찍혀서 이메일이 실제로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중에 이렇게 실제로 1472명 등록한 사람들에게 메일이 쫙 발송이 됐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또 여기서 게임을 만드는 시험도 있었는데요 여기 사람 이미지를 넣고 now make it controllable with left and right arrow keys 이걸 알아듣고 코드가 생겨서 키보드 좌우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도록 코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삐져나가는데 이거를 또 고치려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라 사람이 화면 바깥으로 나가면 체크하고 다시 화면으로 돌려놔라 라고 써놨는데 이걸 또 알아듣고 코드를 작성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가도록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거는 굉장히 대명사도 많고 상당히 추상적으로 쓰여있는데 잘 알아듣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돌 이미지를 찾아서 이미지를 추가하고 추가하는 것도 그냥 자동으로 해주죠 이렇게 너무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영어로 make it small이라고만 했는데 small이 사이즈가 딱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50px 이 small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50px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특정 사이즈를 입력 안 해줘도 small이라고 하면 알아서 알아듣고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now have it fall from the sky and wrap around 라고 하니까 돌이 실제로 떨어지고 다시 wrap around 다시 처음부터 다른 위치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구현이 됐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것도 그냥 영어로 명령하기만 하면 알아서 만들어주는 세상이 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되는데요 그냥 자체적인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워드의 자바스크립트 API를 활용하게 되면 API를 활용해서 워드랑 연동하는 시험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어떤 시 한 편을 복사해서 워드에 붙여놓고 이런 거 띄어진 간격을 수정하려고 실제로 하기보다는 음성인식을 켜서 delete all initial spaces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코드가 쭉 나오고 이렇게 앞쪽에 있던 빈 공간들이 다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말로 했더니 그걸 음성인식해서 코덱스가 한번 돌려서 코드로 짜지고 그 코드가 API 통해서 워드를 조작해서 간격을 없애는 그런 코드를 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오픈 AI에서 올려놓은 다른 예제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주선 움직이는 게임 이것도 그냥 텍스트만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도 쓰여서 이런 그래프도 단순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AI에서 코덱스 챌린지라고 해서 코덱스를 활용해서 파이썬 문제를 푸는 대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직접 코덱스를 써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여기서 주석을 작성한 다음에 코덱스 it을 누르면 코파일럿과 마찬가지로 주석에 맞는 코드가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이 대회가 신기했던 점이 단순히 유저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간을 보시면 코덱스의 시간과 비교가 되는데요 즉 코덱스가 그냥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기반으로 코드를 자동으로 계속 생성해서 정답을 맞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쓰여 있습니다 인간이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코덱스가 무지성으로 계속 문제를 읽고 알고리즘 돌리고 문제 읽고 알고리즘 돌리고 하는 걸로 계속 반복 시도하는 것만으로 이런 알고리즘 테스트에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덱스를 돌려서 나온 결과를 계속 이렇게 숫자를 올려가면서 채점을 한 것 같은데요 8번만에 정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3번만에 정답이 나왔고 세 번째 문제는 44번만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18번만에 나왔고 5번 문제는 37번만에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도 코덱스의 도움을 받거나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이 문제는 처음 출제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코파일럿을 돌려봤을 때 비교적 정답과 가까운 코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고리즘 테스트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문제 정의만 잘하면 코덱스가 코드를 알아서 잘 짜주니까 코덱스가 더 발전할수록 이제는 문제 정의를 잘하는 게 중요한 세상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서 코덱스가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GPT-3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면 GPT-3는 단순히 물어보는 것을 응답해주는 수준이었다면 코덱스는 시키는 대로 실행 가능한 코드를 생성해주는 것이라 다른 서비스와도 쉽게 연동이 가능해서 그 확장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주식 거래도 다 API로 제공되니까 이런 일들도 말만 하면 알아서 다 처리될 수 있겠죠 이렇게 코덱스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제는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 웬만한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오픈AI에서 코덱스 웨잇리스트에 등록해두시고 승인을 받으면 프라이빗 베타 형태로 먼저 이용해볼 수 있다고 하니 직접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과 댓글란에 있는 신청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